그렇지 디바 터지고 날라가고 그렇지 어 그렇지 우리 버렸어 뭘하지? 뭘 할까요? 좋아 3지원 헤헤 탱이 없네 흠흠 아 이 컨셉을 무조건 야타만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야타를 하면 팀이 민폐가니까 그러네요 스킨봐라 이 양반 스킨봐라 제자여 아니지 아직 너 나의 제자가 되기 전이잖아 혼돈스러운 친구여 얍 뭐 괜찮겠지 뭐 네 반가워요 네 죽지 뭐 어 그래 어허허허 그래 음 죽고 그래 어 돼지 있나 보다 아니야 뭐야 은장 있어? 은장의 레벨 100 엄마 뭐야 이거 너 섹시가니? 아 역시 시멘트러야 역시 시메트라야. 좋았다 시메트라. 무서운데? 뭐야? 못 맞추는데? 제 앙마도 질게임이구만. 좋아요. 제자여. 아니지. 겐지여. 나의 제자가 되어라. 화물이 목적지로 가고자 하오. 화물이 목적지로 가고자 하오. 스스로의 차량. 평온을 받아들이시오. 죽으시오. 죽으면 평온하지. 그냥 죽어버리시오. 제자 안녕! 끌려고? 끌려고? 헤헤 끌어봐 끌어봐. 헤헤헤 끌어봐. 못 끌지롱. 아 좀 경박했나? 아니. 진정해야 돼요. 차분하게. 진정하게. 진정해서. 디바 터지고. 날라가고 그렇지. 일로와. 안아 일로와. 안아 일로와. 안아 일로와. 안아 안돼 안대 안아 안돼. 안아 한대 안아 한다는. 안아 안돼 안 Shortly burg this. 진정하시지 진정하여. 이리와 나와 디바 부조아 터지고 나오자마자 터지고 시메트라 그렇지 잡아주.. 아 아나 잡았네 겐지 이리와 아이 겐지 아깝다 시메트라 시메트 이리와 잡고 그렇지 알았다 파라 있어? 파라.. 파라 덮었네 파라 부조아 죽어주시고 아나 아니 돼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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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꾸리 살아라 뭐야 딜금이여? 그렇지 살았다 좋았다 제냐타 나 죽었다 나 살자 살았다 살았다 이겼다 아우 쉽게 이겼다 디바 로봇의 부조아 단 다음에 죽이면 저렇게 날라가요 귀엽죠? 심해가 다 있어 짱이야 역시 제냐타는 질러야 질금이죠? 질러야 아 근데 이거 쳐빠네 다 잡았어 치메트라가 아 우리 로시오 잘했다 이리와 짱이 성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